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찌질한 그런 사장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산소도 아까운 찌질이 사장. 원지 편의점 첫 출근 20분 만에 퇴사했어요. 방탈 죄송합니다. 진짜 살다살다가 내가 알바를 하다가 20분 만에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가 막혀서 글 써봐요. 편의상 음성체로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편의점 알바 면접을 받고 바로 출근이 가능하냐 물어보길래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면접을 봤을 당시 제 신분증을 뚫어져라 확인하고 면접도 꽤 꼼꼼하게 보길래 그래 요즘에 편의점 절도 사건이 많으니까 신분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거구나 이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출근 당일 20분 전에 출근을 하라길래 그래 근로계약서 때문에 그런 거구나 싶어서 20분 전에 출근을 했고요. 갔더니 뭐야 또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는데 에? 이 사장이 자기 폰으로 제 신분증 앞뒤를 찰칵찰칵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진을 왜 찍으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이랬더니 원래 출근할 때 등본 가져오라고 하는데 오늘은 신분 확인차 신분증만 찍어둘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고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뭐 필요하시면 등본 가져올게요. 제가 등본 가지고 오면 신분증은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종이 두 장을 주면서 이걸 적으면 된대요. 사인하라고. 그래서 네 하고 구석으로 가가지고 종이를 읽고 있었죠. 일단 한 장은 평범한 근로계약서였고 나머지 한 장은 다른 계약서인데 뭔가 좀 생소했어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을이 퇴직을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갑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퇴직 승인을 받지 않고 멋대로 퇴사 무단결근할 시에 한 달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두 번째, 을은 퇴사 전 업무 인수 인계서 작성하기. 이를 위반할 시에 업무 인수 인계 미처리에 대한 손해 역시 반드시 을이 책임을 진다. 세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 2회 이상 한 경우 언제든 해고 처리가 가능하다. 네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을 하거나 조퇴가 있는 경우 언제든 해고 처리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 피부 질환 및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릴 경우 역시 해고가 가능하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는데 하나같이 이런 내용이고 이상했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평소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본 편이고 그래서 근로계약서 역시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처음 봐요. 너무 생소하니까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있는데 사장이 대뜸, 아니 아직도 안 쓴 거예요? 이러면서 제 옆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 쉽니다. 아, 예, 읽어보는데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고 뭐가 그렇게 생소하냐 묻길래 그게요, 만약에 급한 사정이 있어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못하게 되면 한 달 일한 걸 전혀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그건 그냥 계약서가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근데 계약서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람한테는 또 혹시 모를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을 막 망설이고 있는데 사장이 하는 말 사실 근무자 한 명이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 중이라 내가 예민한 건 있어. 근데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안 그래? 그냥 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뭐가 그렇게 생소해? 그거 참 되게 깐깐한 스타일인가 보네? 이러면서 갑자기 반말을 찍 싸지르는 거야. 너무 기분 그지 같은 거예요. 아니,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나를 첫 출근부터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래저래 재보는 거 이것도 그지 같지만 무엇보다 요즘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움치면 절도 아니다. 그거 횡령이다. 알아둬라. 이 지랄 떨어대는데 제가요, 다른 편의점들 정말 많이 다녀봤지만 첫 출근부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 이거 일을 해도 보나마나 온갖 태클에 그지 같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 예민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첫 출근부터 이렇게 찝찝하게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숨 막히게 일하고 싶지 않다구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미친 사장이 사람을 막 비웃으면서 하! 아니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데 숨 막힐 게 뭐가 있냐? 어? 막 비아냥거래요. 그래서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아니 됐고 나는 못하니까 사진이나 지워주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지우는 걸 확인하고 죄송합니다. 저 가볼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대답은 커녕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냥 안 하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들어온 문자가 바로 이거예요. 월요일 출근 가능할 수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에 싫어요를 추가했어요. 사장이 싫어요 눌렀다 이겁니다. 이모티콘 손가락 내린 거 눌렀더라고. 아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 맞는 거고 당연한 거겠지만 다른 근무자가 나쁜 행동을 했다고 다른 사람도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나 진짜 항상 좋은 점주님들이랑 일하다가 이런 거지같은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아니 그래 본문 내용까지는 자기도 뭐 거지같은 놈 만나가지고 당한 게 있으니까 뭐 조심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기에 싫어요 누른 거 정말 온갖 쿨한 척은 다 해놓고 말이지. 댓글 1번 아니 미친 왜 말도 없이 남의 신분증을 지 멋대로 찍는데요? 반말도 기분 나쁘고 거지 같은데 이런 행동이 훨씬 더 나쁘다고 봐요. 저 사장 새끼도 진심 신분증 검사해야 된다니까? 2번 그래서 저 사장이라는 사람은 사대보험의 퇴직금 및 법정 시급 등등등 제대로 완벽하게 준수를 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개소리도 함부로 씨부리는 거겠죠? 그렇죠? 3번 본인이 아쉬워 알바를 구하는 주제에 지들이 알바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한 것처럼 위세부리는 그지같은 자영업자들은 폭삭 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4번 이러면서 개 헛소리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아니 친절하게 일했는데 나한테 왜 지랄이야? 이렇게 대들었죠. 시급도 꼴랑 7천원 주려고 하는 주제에 요구사항은 왜 이렇게 많은지 개 빡쳐가지고 9620원 정확하게 계산해서 당일 입금하라고 사자고 내 지르고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친절하게 욕했다고 욕먹어본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 아니 나이 많은 어르신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사장님들 많이 있으니까 쓰니 다른 좋은 곳에서 알바하세요. 나도 다른 알바 좋은 거 구했다고. 대들끌 끌 끌 끌 너무 친절하지마! 불친절하라고! 아! 버릇 너빠지니까! 2번 뭐? 시급 7천원! 미친! 완전 개 악당 사장이네! 3번 와 7천원 미친 거 아니야? 10년 전 강남에서 7천원 받고 알바했었는데 아직도 저런 곳이 있어요? 미쳤구만! 5번 나도 편의점 알바 많이 해봤는데 저런 계약서 처음 봐요. 완전 자기 알대로 조악 넣어놓고 사인을 하라고 미친 거야? 힝! 6번 아니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사진은 또 왜 찍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7번 어이구 사장이라는 인간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 아무리 알바라도 초면에 반말하는 거 보면 답이 나오죠! 잘 탈출한 겁니다! 끌 끌 끌 8번 아니 잠깐! 반대 1 이건 뭐야? 뭐냐고! 사장이 누른 거야? 그나저나 계약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게 뭔 소리래? 9번! 9번! 얼른 나오신 게 맞아요! 그냥 똥발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댓글! 제발 저런 또라이들은 그냥 확 망했으면 좋겠다! 2번! 사람 귀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망해야 됩니다! 3번! 근데 쓰니 저 인간 성이 뭐예요? 어? 이름을 밝힐 수 없다면 성이라도 말해봐! 공유를 하자고! 그래야 피할 거 아니냐고! 10번! 저런 식으로 하면 어차피 알바 못 구합니다! 딱 내로남불 그지같은 마인드인데 어떤 인간이 일을 하겠냐고! 11번! 와! 반대 누른 거 진짜 개 찌질해 보이네! 끌 끌 끌! 설마 문자에 반대 누른 거야 지금? 어머 찌질해! 야! 문자에도 반대를 누를 수 있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네요! 딱 보니까 이 쓰니는 많아봐야 20대 한 초반? 그리고 사장은 나이 많은 아저씨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요! 자기도 당한 게 있으니까 화가 나서 좀 깐깐하고 좀 거지같게 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싫어요를 누른 거는 참 이거 그러면 쿨한 척 하지라 말든가 아이고 참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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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